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일 아침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장 흔하게 하는 인사로 하는 거짓이 담겨있는 말들이 있죠 아, 하나도 안 변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봤는데 안 변하긴 뭘 안 변합니까? 세포들이 다 변했고 모습이 변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변했던 인공적으로 변했건 다 변화가 변화가 없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의도적인 거짓말은 아닙니다 마음에 흡족함을 주기 위한 그리고 반가움을 표시하는 인사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약간의 거짓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너한테만 아는 이야기야 비밀인데 아무도 몰라 나중에 보면 주변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중국 음식을 시켰는데 안 와요 전화했습니다 아, 벌써 출발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중에 큰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한 사람들 하면 딱 한 잔만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수석 합격한 사람한테 어떻게 공부하냐고 하면 그저 학업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일반적인 거짓말입니다 오늘 산상순에 나오는 말씀은 거짓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초대되지만 그가 부하건 가난하건 그가 병들었건 운전하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되지만 초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운전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운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 다음에 온전함으로 초대가 되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의 모습이고 거룩해져가는 과정의 모습인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고 흠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의지로 내가 나의 의의로 나를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난 것 우리의 흉한 것들이 성령의 레이저로 쪼개지고 말씀의 그라인더로 갈아져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조각품이 되어져가는 경건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죠 성령의 레이저가 우리를 쪼갤 때 아픔을 느낄 수 있고 말씀의 그라인더가 우리를 갈아서 매끄럽게 만들 때 우리는 아파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찾아오는 축복과 영광은 어떠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온전한 기쁨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룬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온전해지는 아름다운 모습의 많은 주제들을 산상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인 많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지난주에는 분을 품지 말고 화내지 않고 사는 법 하나님 나라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충족되지 않는 기대와 두려움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바라는데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거기에 나를 하찮게 여긴다는 두려움이 함께 섞일 때 화가 일어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며 살아야지 안심이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때 분을 품게 되는 모습을 갖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의 사람들은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화가 나도 아기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함을 이뤄가는 축구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 어찌 보면 맹세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33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루느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미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미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미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만 보면 옛날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은 헌 맹세를 하지 말라 맹세를 하면 제대로 하고 맹세를 했으면 그거는 주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너희에게 가르쳤으나 나는 너희를 이렇게 가르친다 새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늘에 맹세하면 그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맹세하는 것이고 땅에 맹세하면 그건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에 나 맹세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임금의 성이니까 하나님의 성이니까 그리고 머리로, 내 머리에 맹세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라도 변화시킬 수 없는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머리에 무슨 맹세라 하느냐 맹세가 소용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헌맹세하지 말고 지켜라라는 것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케이커 교도들입니다 케이커 교도들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보통 맹세를 어디에서 합니까? 법정 가면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 맹세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곳에서도 맹세하지 않아 심지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맹세를 할 때도 선서를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그룹이 바로 케이커 교도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고난도 받았지만 그들이 했던 일 중에 지금도 전통이 되어버린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정가표가, 가격표가 파는 상품에 붙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흥정 자체가 거짓의 출발이라고 믿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거짓으로 부르고 또 사는 사람은 더 깎고 하려는 흥정 자체가 거짓의 대화이기 때문에 정가, 가격표를 붙여서 정직하게 거래하는 것 이것의 출발점이 바로 케이커 교도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맹세에 대한 것이 표면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깊은 내면에는 거짓말에 대한, 거짓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맹세의 이유가 뭐냐? 이것은 진짜, 진짜로 진실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러한 거짓에서 벗어나서 진리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진리 안에 거하며 거짓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왜냐하면 모든 산상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속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받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갖느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의 출발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주님 앞에서 거짓을 할 수 없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내가 하는 잘못된 모습들이 예수님 앞에서 보일 수가 없다 라는 것이 거룩하여져 가는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거짓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이죠 약간의 거짓말은 삶을 유익하게 하고 심지어 상대방을 배려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굉장한 자기중심적 뿐만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두려움들이 함께 도사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책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책이 요즘 아주 핫한 책인데 많이 읽혀지는 책인데 그 책이 주제가 되었어요 이야, 그 작가는 참 대단해 표현이 참 멋있어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책을 읽은 사람이 그걸 봤습니다 이야, 그 부분은 참 멋있게 잘 표현한 것 같아 어쩌면 작가가 이렇게 시각이 날카로운지 모르겠어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책을 안 읽었어요 근데 나는 안 읽었는데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초라해질 것 같아 그 대화에 끼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읽은 척하면서 그래, 정말 대단해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대화가 지속될수록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냥 내가 초라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을 했는데 이제는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거짓을 계속하게 되고 심해지게 되는 모습들 왜 그렇습니까? 잃을 게 많기 때문이죠 잃을 게 많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이 지속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의하면 사람들은 10분의 3.3번 꼴씩 거짓을 한다고 합니다 의도할 건 의도하지 않았건 하루에 200번 이상씩 남에게 속으며 산다고 그렇게 기록한 책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거짓에 익숙해 있는 세상의 가르침 속에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수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예전에는 너 울면 호랑이에게 잡혀가 어떻게 호랑이에게 잡혀갑니까?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아이를 겁주거나 아니면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거짓에 더 심한 표현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자기가 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보다 훨씬 더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원 말씀에는 많은 장사에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속이는 저울의 추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속임수, 거짓의 가장 추한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수험생 부모들이 시험을 SAT나 ACT라는 시험을 미국도 보는데요 수능 시험처럼 미국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의 기회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 세 번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더 그 시험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진단서를 끊으러 다니는 고3 부모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학습장애라는 진단서를 끊으면 더 많은 시험의 기회가 있습니다 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으로 제한되어 있는 SAT를 여섯 번 볼 수 있다든지 이렇게 더 많은 시험의 기회가 있으니 더 많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으니 그래서 자기 자녀가 학습장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장애 진단이 나오기까지 계속해서 일종의 속임수라는 것이죠 어떤 기록에 보니까 미국에서 자동차 딜러 정비하는 곳에서 1년에 이 부품은 갈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건 꼭 갈아야 된다 문제가 있다라고 속여 가지고 가는 그러한 금액이 40억 달러라고 합니다 5조에 달하는 돈입니다 이러한 속임수를 가지고 혹은 속으면서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의 편만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리는 참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거짓에 대해서는 참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아주 엄격한 작대를 들여대는 것이 세상의 거짓에 대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거짓의 내면은 어떠하기에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너의 모든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더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악에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거짓의 내면이 어떤 것이기에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에 내면에 있는 모습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야 너 거짓말해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다는 이유 변명을 댑는 것입니다 나를 남에게 좋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너 거짓말 좀 해도 돼 너를 잘 이렇게 보장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좀 거짓을 하면 어때? 뭐 이러한 가르침을 세상이 줍니다 남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그냥 거짓말을 하 상처를 안 주면 됐지 뭐 좀 거짓말을 해도 남이 상처 안 받으면 됐지 이러한 마음을 세상이 자꾸 가르쳐줍니다 결과만 좋으면 됐지 뭐 과정이 뭐 거짓말을 해도 결과만 좋으면 됐지 이런 가르침을 세상이 줍니다 잘못된 가르침 반쪽짜리 가르침입니다 실망 안 시키려고 부모님이 뭐 이 얘기할 때 안 했음에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을 하면 실망 안 시키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 위로를 주면 됐지 뭐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가르침을 주고 그런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또 하나의 내면의 비밀은 거짓말을 하게 하는 세상의 가르침은 내가 내가 좋으면 돼 내가 뭔가를 얻으면 돼 내가 그냥 기쁘면 돼 내 중심에 그런 모습이 거짓을 부추긴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 조금만 해도 뭐 어때 내가 행복하면 되지 이럴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 내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말 조금 해도 돼 이러한 가르침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시키는 목적만 좋으면 결과만 좋으면 좀 거짓을 하면 어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깊게 들여다보면 거짓의 이유는 그 안에 욕심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라는 것과 두려움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데 그리고 두려움은 사단의 미끼인데 이 욕심과 두려움이 거짓의 내면에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욕심, 나 손해보면 안 돼 잃는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거짓을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얻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합니다 그건 욕심이죠 뿐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아이들이 사고 친 다음에 나서 너 이거 했어 라고 할 때 무조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라고 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너 얼마나 장난기 많고 사고를 많으신 줄 알아? 그 중에 참 대단했던 것이 그때는 이렇게 좋은 쌀 이런 거 없었을 때인데 쌀 잔뜩 이렇게 한 푸대를 갖다 놨는데 거기에다가 쌀 푸대를 다 방에다가 풀어놓고 참기름을 어디서 놨는지 한 병을 다 쏟아놓고서 그걸 손으로 막 잔뜩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섞어 놓았더랍니다 뻔히 내가 한 걸 알고 들어왔는데 인기청이 나니까 옆방으로 싹 갔대요 어른들이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야 동수야 너 왜 이거 했어? 라고 했더니 제가 참기름과 쌀이 묻은 손을 가지고 나 안 했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봐 엄청 혼날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이 두려움이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들의 두려움은 몸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의 두려움은 몸도 함께 거짓에 참여하는 거짓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욕망이 사람의 욕망이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것 더 얻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쾌락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 이 욕망이 거짓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것도 다 용납된다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자기 중심의 모습들 이거는 분념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통제를 다 해야지만 되는데 그래야지 안심이 되는데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니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져야 되고 내가 기뻐야 하지만 세상이 내 것처럼 된다 세상을 통제하려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거짓을 만들어내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힘과 의지로 무엇인가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것이 모자라는 것을 느낄 때 속임수와 거짓에 의존하게 되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약함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속임수와 거짓이라는 것이 이때 잘되기만 하면 되고 나에게 유익하기만 하면 되지 뭐 중간에 것들이 뭐 필요해 목적이 수단을 전부 다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중심이 거짓을 정당화하면서 거짓말 조금 해도 삶이 유익하면 되고 좀 기쁘면 되지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깨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악의 노예가 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파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사도 유한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의 모습 영혼이 먼저 잘되어야 되는데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파괴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맹세라는 것은 거짓에 물든 세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왜? 맹세하지 않고는 온전한 진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것이니까요 얼마나 거짓이 많으면 맹세를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에서 자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옳다 옳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런 것을 그르다 하지 못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시대의 율법을 일단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에서는요 맹세를 했으면 꼭 지켜야 된다 거짓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일이다 당연히 위증은 처벌을 받고 법정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예수님 당시도 법정이 많이 있었는데 산해드림 법정도 있었고 로마의 법정도 있었고 위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반적인 삶에서도 심지어는 물물교환에서도 이 맹세는 흔한 것이었습니다 왜? 속임수가 많았기 때문에 소를 사고 팔 때도 맹세했습니다 이 소는 문제가 없다 무엇인가를 사고 팔 때 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맹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의 가르침에 반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반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맹세할 필요 없어 예수님의 우리들에 대한 설교 예수님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새 성품, 새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이 합당한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새 성품, 새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온전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한 것이 거짓이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이 고백합니다 요한 1서 5장 6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크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는 진리에 감염되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에 참되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로날로 새로워지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예수 크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구주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날로날로 새로워지며 거짓에서 벗어나 악으로부터 떠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진 분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존경하게 여기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갖기 위해 말씀에 가까이 하고 믿음을 갖기 위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망의 생명으로 건져진 구원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구원의 인치심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에 이야기하는데 더 가지려고 거짓할 필요도 없고 잃을 것이 두려워 거짓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옳다 옳다 그르다 그르다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입니다 나를 귀히 여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귀히 여길 때 귀히 여기는 이유가 세상에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남을 속이더라도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나의 속임수를 써서 내가 더 얻으면 내가 행복해지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니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해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존귀와 영광의 간을 씌워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온전함으로 이끄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택해 주시고 그 안에 살게 하셨으니 나를 그렇게 초대해 주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놀란 의에 합당한 삶을 사기 위해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정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거룩해져가는 우리들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과 입은 그래서 훈련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함께 말하는 사람들 이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황금류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내가 남에게 듣고 싶은 말을 나도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남에게 거짓을 듣고 싶습니까? 진실을 듣고 싶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악한 영의 꾀임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나의 이웃에게 나의 가족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택해 주셨습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욕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악으로부터 떠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진리를 말하면 진실을 말하면 상처받을 텐데 어떤 분이 주름이 많이 지어서 오랜만에 봤는데 참 많은 고생을 한 것처럼 보여요 진실을 말하려면 아우 주름이 많아지셨네요 참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진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감정이 상하겠죠 진실을 말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합니까? 아유 예전과 똑같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럼 합당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갈등과 상처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사실을 말하는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말로 상대를 대하면 사랑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면 진실을 말해도 주름이 많이 지어서 오셨어요 그러면 아우 주름이 쭈글쭈글 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정말로 힘든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힘내시고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진짜로 기도해 주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면 말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마음이 꼬여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마음이 온전치 못하면 말도 그렇게 표현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할 때 진실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아름다운 말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상처가 된다면 침묵해라 말이 아직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침묵하는 법부터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거짓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욕심, 욕망 때문에 거짓이 만들어지고 속임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런 모습을 벗어나 참된 진리의 자유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있고 나를 그 안에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람임을 고백하면 거짓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온전함을 이뤄가며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해 줄 수 있고 사실을 이야기할 때 상처되는 이야기들은 입을 다물고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경건해 연습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plains명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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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명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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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